게임이 렉이 발생한답니다. 잡렉이요. 그래픽카드 2060 i5 7세대 그런데 기본 쿨러가 달려져 있죠. 약간 고사양 게임하면 렉이 걸릴 수밖에 없죠. 직접 조립하신거 아니라는데 쿨러 상태가 기본 쿨러 달려져 있고 그리고 선정리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선정리도 앞으로 전부 다 돼가지고 쿨러를 달려고 봤더니 케이스 또 높이가 낮습니다. 일반 쿨러는 안 달립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쿨러를 추천했더니 고객님이 그거 말고 성능이 좀 더 좋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 사이즈 쿨러를 원하셔서 안 달린다고 했더니 케이스까지 교체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우선 건전지 확인 건전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아까 전에 켜서 점검해보니 SSD도 에러가 잡혔습니다. 120기가 SSD가 달려져 있었는데 고객님이 게임을 이것저것 하신다니까 그동안 하드에 설치를 하셔서 게임을 하셨답니다. 게임이 그러면 로딩이나 이런 부분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0기가 SSD로 업그레이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500기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 하나 더 요구사항이 불빛을 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혼자 게임할 때 불빛 다 끄고 해야 된다고 불빛이 꺼지는 케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쿨러. 쿨러는 메인보드에서 쿨러에 LED를 끌 수 있게 되는 쿨러를 바꿔서 기존에 선택하신 쿨러는 불빛이 계속 들어오니까 불빛을 메인보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이즈 쿨러로 제가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쿨러는 빼고 3이시스 쿨러로 하나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를 바꾸고 CPU 쿨러 바꾸고 그 다음에 SSD 바꾸고 파워도 조금 오래됐고 용량도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도 하나 바꾸고 싶은데 파워까지는 일단 쓰기로 했습니다. 아래쪽 가이드에 하드디스크 SSD 같이 설치. 아래쪽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면 위쪽에 SSD를 못 달기 때문에 SSD부터 달아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 보통 이런 구조군은요. 위쪽에 SSD를 달고 아래쪽에 하드를 넣을 수 있게. 2.5인치 3.5인치 그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SSD를 먼저 위쪽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SSD를 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드 설치를 하고. 큰 문제 없이 쉽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케이스 가리기 때문에 메인보드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드러내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하니까요. 드러내서 기존 기본 쿨러를 떼고 싸제 쿨러로 바꾸겠습니다. 디쿨 쿨러입니다. 디쿨 쿨러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이시스 펜만 바꾸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불빛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쿨러 다는 거야 설명서보고 설명서대로 그대로 다시면 됩니다. 쿨러마다 다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 보시고. 쿨러 테두리가 까만색이었는데 RGB를 조정할 수 있는 3이시스 쿨러 투명한 쿨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RGB를 켜고 싶을 때는 켜고 끄고 싶을 때는 메인보드에서 꺼주시면 됩니다. 팬더워프를 확인하고 메인보드를 그대로 체결을 하겠습니다. 터는 최대한 뒤쪽으로 빼서 뒤쪽에 선정리할 수 있게. 앞쪽에 해놔도 문제는 없는데 요즘엔 한쪽이 보이기 때문에 강화율이나 그런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깔끔하게 뒤쪽으로 넘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 요즘 컴퓨터들은 쿨러들이 크고 많죠. 그래서 펜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파워 쪽에 파워 냉각 펜이 부러졌다고 구매하러 오신 손님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쪽에 보조전원 쪽에 들어가는 케이블이 느슨해서 그게 휘어지면서 아마 파워 쪽에 들어가면서 빠르게 돌고 있는 펜이 부딪히면서 펜이 부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부러질 이유가 없거든요. 가만히 돌고 있는 망도 되어있고 파워 펜이야 부러질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부러진 거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쿨러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선을 뒤쪽으로 정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선을 뒤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조립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들어가서 쿨러는 꺼주면 되죠. LED 세팅하는 곳에서. 자 쿨러는 꺼졌습니다. CPU 쿨러는 꺼졌는데 뒤쪽 쿨러가 안 꺼지네요. 앞쪽 쿨러는 쿨러 끄는 버튼으로 자동으로 끌 수 있는데 LED 끄는 버튼이 이 케이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쿨러만 들고 LED만 끌 수 있는데 뒤쪽 쿨러는 조정이 안되네요. 뒤쪽 쿨러는 따로 계속 LED가 들어와 있는 쿨러네요. 살면서도 앞쪽 버튼으로 뒤쪽 쿨러까지 같이 끄지는지 알았는데 안 꺼지네요. 쿨러 불빛 안 나오게 해달라는 손님이 처음이어서. 끌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만 선택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불빛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손님이 처음이라서. 자 쿨러도 하나 갈겠습니다. 그러면 쿨러 불빛 안 들어오는 RGB 없는 쿨러로. 어차피 후면이야 잘 안보이니까. 젠더를 하면 또 쓰면 추가 비용이 들고 하니까. 그냥 뒤쪽에는 고정형 RPM 돌 수 있게. 4핀으로 꽂을 수 있는 옛날에 ID 4핀 케이블. 전원선에 연결할 수 있게 쿨러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SSD 오류가 많았거든요. 고객님이 하나 바꾸시기로 했는데. 그 프로그램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새 SSD 120기가 SSD를 500기가 SSD로 옮겨드리겠습니다. 500기가 하면 게임 여러 개 제법 깔 수 있죠. 그래서 SSD에서 빠르게 로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하고. 그 전에 SSD는 영상에는 안 당겼지만. 오류가 있어서 속도가 100메가 채 안나오더라구요. 읽기 속도가. 하나 이참에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거란 판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부팅 잘 됐고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부팅. LED 불빛 하나도 안나오죠 케이스에. 설정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앞에 LED는 손으로 조정할 수 있고. CPU 쿨러 LED는 메인보드에서 조정할 수 있고. 후면 쿨러는 바꿔서 LED가 안들어오는 고정 RPM형 쿨러로 바꿨고. 이제 SSD 속도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새로운 SSD. 속도 300메가 이상 잘 나오네요. SATA 방식의 SSD는 300메가에서 500메가 그 정도 나오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죠. 읽기 속도 기준으로 300메가에서 500메가 사이. 200메가 정도 나와도 되고요. 그런데 100메가 이하로 떨어지면 안되죠. 이제 CPU 온도. 쿨러는 LED 안들어오는 쿨러로 바꿨죠. 그래서 LED는 안들어오지만 지금 쿨러는 정상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본 쿨러로 있을 때는 금방 90도 95도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온도가 60도에서 안 올라갑니다. 60도. 60도 중단 정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케이스 바꾸면서 전면에도 쿨러가 3개. 후면에 쿨러 1개. 120미래짜리. 그렇게 들어갔고. CPU에도 쿨러 큰 걸로 타워형으로 바꿨고. 이 정도 성능에는 온도가 전혀 안 올라갑니다. 그래픽카드 온도도 준수하고요.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장내기 걸린다고 오셨다가 많은 부품을 교체하셨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자 잘되고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